워크? 워크? 앤? 뱅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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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이디어나 이런 게 가만히 안 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아서 뱅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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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서로를 찍고 있긴? 뱅에이션? 누가 가면 제주도가 뱅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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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을 하긴 좀 불편한 장소네요. 앨러스트 작가님한테 받은 일러스트의 어렵게 없죠? 홍보해도 되나요? 행경 이야기 사장님의 조옥같은 멘트를 유튜브 포테일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주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휘넥티비 구독해주세요. 강릉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법카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 돈 저희 산이었고요. 제가 이번 여행의 총무로서 고은서혜님한테 법카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네. 불어났어. 불어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워케이션 1일 예산은 사실 1일당 1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끼니 아니에요? 끼니당 1만 원. 아닌데요? 끼니당 1만 원인데요? 끼니당 1만 원의 행복 기지암 깔아주시고요. 만 원으로 알뜰살뜰 잘 먹고 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돈 저희 산 할게요. 제주도예요. 제주도팀. 너무 춥고 비가 오고 원래 제가 계획을 쌌거든요. 어제 밤에 제가 피라서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일단 숙세스찜 바로 풀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만 배고픈 거 아니죠? 네. 모래생긴 나. 뭐가 찍으신 거 아니야? 택배야. кнопomma. 조금만 Courage 準 människ Jetzt Principals 배고파 죽겠어요. 궁금해서 예약보는 게films 사장님 누 aussi Bemidione 집 다 부셨나요? 안녕하세요. 진짜 둘 다 카메라에 꽤 차는 거 뭐예요? 진다 챙기셨어요? 민경 선생님은 진다 안 푸셨는데 카메라 들고 지금 출동하셨어요. 근데 민경 선생님 방이 더 넓은 거 같아요. 제 방은 이렇게 창문이 약간 뷰가 달라요. 그리고 소파 대신 책상이 두 개나 있어요. 뭔가 일하기 좋은 건가? 회의 장소 정해졌네요. 저희의 오케이션 회의 장소는 여기가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꼬막집을 갈 것인지 아니면 물회집을 갈 것인지 둘 다 가도 되는데 선생님은 뭐도 좋아해요? 저는 물회? 저도 근데 물회가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꼬막 맛있겠다 하면서 물회 물회 막 Надо 맛있나요? 1일 만 원 있잖아요 경비 그래서 만 원 띄서 카페 가 볼 거예요 같이 이제 이차 가시죠! 데이 원!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 회의를 하려고요. 저희의 오늘 두 가지 아젠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인 부스를 아시아 최초로 받았대요. 그 사업 관련 당사자들만 참석을 해서 거기서 우리 회사가 에듀테크적인 회사다. 약간 이걸 홍보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많이 따와라 했거든요. 그날 현장 상중을 못해도 현장 분위기를 담아놓은 영상을 최대한 많이 따오면 뭐 브이로그 아니더라도 현장 스케치 정도로 하나 더 풀 수도 있으니까. 어제 고놈 올린 쇼츠도 보니까 유입 보니까 다 쇼츠 피드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내추럴한 유입이 그냥 영상보다는 많은 거죠. 오! 이거 잘 먹었네. 그렇죠? 이거는 쇼츠 피드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냥 끝나고 나서는 계속 스티컷으로 가고 새로운 이미지일 때는 노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스티컷으로. 먼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의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콘텐츠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펜을 만들고 이 펜이 팬덤이 되어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되고자 했던 되게 거창한 포부가 있었고요. 거창? 아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콘텐츠로는 일단은 정주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리즈물에 몰두를 해야 된다. 편성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촌철할인 쇼츠가 발행이 되는데 촌철할인이란? 네.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띄워주셨죠? 아니 이거 설명하면 괜찮다고 너무 막... 아니요. 아니요. 궁금한 연구소 휴가던이었습니다. 이런 저희 브랜딩 콘텐츠들을 저희가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2차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새로운 미션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광고 운영 계획에 이제 얼마나 광고비를 효과적으로 잘 태울 것인지 귀찮아서... 지금 빨리 말하는 거... 티나요? 안 나요? 알았어요. 완전 지금 컴팩트한 정리에 지금 박수를... 감사합니다. 내일 그럼 저희 또 새로운 주제로 열심히 미팅을 해보도록 해요. 오늘 많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밤 10시가 되었고요. 저희 야간 회의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씻고 왔습니다. 그냥 이 밤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맥주도 편의점에 삼킨 사왔습니다. 오늘 제가 KTX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노트북으로 업무를 잠깐 봤었는데 저희 휴넷에 북러닝 과정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최근에 박세리 감독님 북러닝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홍보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홍보영상 컨셉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 컨셉 A, B 구간별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북러닝 담당자분한테 발송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자기 전에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 잠깐 읽고 오늘의 그 워케이션 소감이나 느낌점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짠! 바리스파 체험을 왔어요. 뭐가 더 맛있나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습박스 습박스 하는 줄 알겠네. 끝나지 않는 야근이라고 침묵이 혹시 대답인가요? 네. 저는 이제 진짜 좋은 점은 아, 잘 모르겠어요. 어, 괜찮나? 하지 마세요. 얼마정도 그렇게 하루 종일 넓게 الح!. 감사합니다.